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. 이번에 오마이스쿨에서 언어 입문학 올킬 패키지라는 것을 출시하게 됐다는 즐거운 소식을 들었어요. 제가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 강조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또는 다른 나라 말을 잘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역사 입문학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입문학과 언어를 갖다가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강좌들을 모아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교육이 실천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요.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